자, 블렌더를 실행시켜봤습니다. 블렌더를 실행시키면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3D 그래픽을 할 때는 이쪽으로도 돌려보고, 저쪽으로도 돌려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일단 이 화면을 둘러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 화면을 둘러보는 버튼은 뭐냐면요. 이 마우스 스크롤 있죠. 가운데, 마우스 가운데 이 스크롤 버튼. 이 스크롤을 꼭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여 보세요. 자, 스크롤을 꾹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면 화면이 돌아가죠. 자, 이런 식으로 화면을 돌려볼 수 있습니다. 화면 회전이라고 할까요? 회전. 이거는 스크롤 누르고 이동. 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스크롤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면 화면이 돌아가죠. 그리고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하는 거는요. 이 마우스 스크롤을 위아래로 휠을 돌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화면을 돌려보다가 이 사각형이 옆으로 좀 이렇게 빠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럴 때는 화면을 이동하는 거는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누르고, 쉬프트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됩니다. 참고로 한영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화면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스크롤 버튼 누르고 돌려보고요. 스크롤로 확대 축소하고요. 쉬프트 스크롤 버튼 눌러서 화면 이동하죠. 자, 이렇게 세 가지로 화면을 움직여봤고요. 이번에는 이 화면 속에 있는 물체를 움직여 볼게요. 이 물체를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이 오브젝트를 한번 움직여 볼게요. 움직이는 버튼, 위치를 이동하는 버튼은 G예요. G. 자, 오브젝트 이동은 G버튼입니다. 자, 화면에서 오브젝트가 선택되어 있으면 G를 누르고 움직이면요. 이렇게 막 움직여요. 이동하고 싶은 자리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그 자리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나는 평면상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뒤로만 이렇게 물렀으면 좋겠는데 화면상에서 오브젝트를 뒤로 이렇게 물렀는데 물른다고 물렀는데 돌려보니까 위로 떠 있어요. 볼게요. 얘를 G를 누르고요. 뒤로만 이렇게 좀 빼고 싶어요. 뺐는데 왼쪽 버튼을 딱 눌러서 보니까 하늘로 떴죠. 이런 사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동을 할 때는 축을 설정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G버튼을 누르고 이동을 할 때 마우스 스크롤 버튼을 가운데 스크롤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요. 이렇게 한쪽 축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다시요. G버튼을 누르고 마우스 오브젝트를 움직이는데 휠 버튼, 아까 이거요. 휠 가운데, 휠 버튼을 누른 상태로 움직이면 특정 축으로만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Y축으로 이동하고 Z축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축에 붙어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축 방 이동을 누르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움직이는데 Y축으로만 움직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G를 한번 누르고 Y축으로 움직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Y를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Y축으로만 이렇게 움직이죠. X축으로 움직이고 싶으면요. G를 누르고 X를 누르면 되겠죠. 또 위아래로만 움직이고 싶다 하면 G를 누르고 Z를 누르면 됩니다. 뭐라고 해야 되죠? 축 방향 이동은 뭐 X, Y, Z 중 하나 누르고 이동하면 됩니다. 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건 X, Y, Z축의 하나를 누르고 이동을 하면 되고요. 그런 경우 있죠. 이번에는 이 오브젝트를 움직이는데 그냥 땅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위아래로만 안 움직이면 돼요. 그러면 위아래면 Z축이죠. 오브젝트가 움직이는데 Z축만 빼고 이동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G를 누르고 Z축을 뺄 거잖아요. Shift, Z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X하고 Y축으로만 움직여요. Z축은 하나도 안 움직였죠. 축 빼고 이동. Shift, 축.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G입니다. G. G라고 쓰는 이유는 Grab이에요. Grab. 잡아서 움직인다는 의미로 G버튼이 돼 있어요. 그래서 G를 누르면 화면 안에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특정 축으로만 움직이고 싶을 때는 마우스 가운데 휠 버튼을 누르고 움직이면 이렇게 특정 축 방향으로만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G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내가 움직이고 싶은 축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X축 혹은 Y축 혹은 Z축 이런 식으로요. 이번에는 특정 축 방향만 빼고 움직이고 싶어요. 그러면 G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Shift 하고 빼고 싶은 축의 이름을 누르면 됩니다. Shift, Z를 누르면 이렇게 X하고 Y 축으로만 이동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이동을 하고 뭔가 제가 이걸 이렇게 움직였어요. 근데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싶어요. 그러면 Ctrl, Z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오브젝트들을 많이 손댔다면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거 그거는 이동은 G죠. 이동 취소 Alt, G입니다. 자, 이걸 이렇게 오브젝트 선택하고요. 자, Alt, G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돌아오죠. 맥 쓰시는 분들은 옵션, G를 누르시면 됩니다. 옵션, G 일단 써줄게요.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명령을 이렇게 입력해서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다가 아, 뭔가 좀 잘못되는 잘못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돌려놓고 싶을 때는 아직 왼쪽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면 아직 적용 안 된 명령어가 취소됩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렇게 G를 누르고 막 이동하다가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직 입력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회전을 해볼게요. 회전은 R입니다. R R을 누르면 이렇게 돌아가죠. R 버튼도 제가 지금 계속 써드리고 있는 거 있죠. 축 방향으로 이동할 때 XYZ 축 축을 입력하면 그 축으로만 이동을 한다. 축을 빼려면 Shift 누르고 축 이렇게 돼 있죠. 회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X축을 기준으로 회전하고 싶어요. 그러면 R을 누르고 X를 눌러주면 X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얘가 돌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축이라고 하는 거는 얘를 이렇게 관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박혀있는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게 돼 있죠. 이 축이 X면 X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박혀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테이션 누르고요. X축으로 빨간색이 X축이죠. X축으로 이렇게 탁 박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회전하는 거예요. 회전을 줄 때 이거를 어떻게 해야 회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회전을 누르면 여기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리고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핸들로 이렇게 360도를 돌리면 돌아가는 겁니다. 이 방향으로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여기서 원을 그리면 이렇게 돌아가겠죠. 얘도 똑같습니다. 회전해서 회전했는데 원래대로 돌리고 싶어요. 그러면 Alt, R을 누르면 돌아가겠죠. 이번에는 크기 크기는 S입니다. S 스케일이죠. S 이렇게 됐고 S를 누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커지겠죠. 그죠? 그런데 얘도 똑같습니다. 얘를 만약에 위아래로만 늘리고 싶어요. 위아래면 무슨 축이죠? 위아래면 Z축이죠. 그러면 S를 누르고 Z를 눌러주면 이렇게 위아래로만 커지는 거예요. 반대로 좌우로만 넓히고 싶어요. 그러면 X축으로 넓혀주면 이렇게 넓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Y를 누르면 Y축으로 커지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얘도 똑같아요. 아직 명령을 입력하지 않았다면 오른쪽 버튼 누르면 돌아가는 거고요. 이렇게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돌려놓고 싶어요. 그러면 Alt, 스케일을 누르면 원래 크기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화면을 이동하는 화면을 움직이는 방법과 오브젝트를 이동하고 회전하고 크기를 조정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